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52강이고요. 오늘 52강에서는 이거를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인데 걔네들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as가 있고요. 그리고 이 but이 있고요. 그리고 then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알아두세요. 바로 예문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do not trust such friends죠. 그러한 친구를 믿지 말라는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여기 as가 나와있죠. praise you to your face. 네 얼굴에서. 즉 너 앞에서 너를 칭찬하는. 그쵸? 칭찬하는 그러한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arch라는 표현이 있고 search as죠. 이렇게 search 나오면은 asb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앞에 이런 search가 있다던가 또 as의 원급 틀처럼 이렇게 쓰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the same asb처럼 이런 표현들이 앞에 나오면 이렇게 뒤에 as가 관계대명사처럼 쓰이죠. 그 다음 밑에도 there is no rules인데 이 but인데요. 얘도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룰을 꾸며줍니다. 근데 이때 but은요. not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that 써주고요. 그리고 doesn't have가 됩니다. 그쵸? doesn't have some exception이 되요. 아시겠습니까? 이 but에 not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외가 없는 이에요. 예외가 있는 규칙이 없다가 아니라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다예요. 그 다음 어린이들은 should not have죠. 갖지 말아야 돼요. 많은 돈을요. 그쵸? 필요해진 것보다. 그쵸? 필요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선 안됩니다. 이것도 more이 있으니까 이게 day는 있는거죠. 자 그래서 요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바로 또 우리 패턴 문장들 살펴볼게요. you must read에요. 그러한 책을 읽어야 된다. search 나오니까 as 나왔죠? 그런데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를 더 좋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책을 읽어야 된다. 자 이 책은 쓰여졌죠? 어떻게 쓰여졌어요? search as죠? 쉬운 영어로 쓰여졌는데 그 쉬운 영어는 뭐예요?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죠. he could not resist the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할 수 없대요. 자 이때 as도 문장 전체를 받는 as예요. 종종 뭐 하듯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하듯이 흔히 그러하듯이 유혹에 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마치 수거처럼 외워도 되거든요. as is often the case with는요. 수거처럼 외워도 되지만 이게 관계되면서처럼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예전은요. 그 다음에 she was dressed perfectly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완벽하게 옷을 입었죠. 그쵸? as 다음에 became이 나왔는데 become이 여러분. 되다의 뜻 말고도 알맞다, 적절하다, 어울리다의 뜻이 있는 거 알아요? 예. 사명식 타동사로 쓰일 때 어울리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위치에 맞는, 그러니까 맞게. 그쵸? 이거는 문장 전체를 봤네요. 이때 예전은. 그녀가 완벽하게 옷을 입었는데, 그쵸? 그런데 그것은요. 그녀의 나이와 위치에 어울리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as가 거의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느낌이죠. 예. 왜냐하면 주어의 자리 비어 있으니까. 물론 문장 전체를 봤긴 하지만. 자 넘어가셔가지고. as was the. 여기는 선행사가 지금 이게 앞으로 튀어나갔죠. 이게 관계절이. 그쵸? 원래는 관계절은 뒤에 있는데 보통. 그래서 그에게 습관이 그러하듯이. 그쵸? 그는 걸으러 나갔죠. 아침 식사 후에. 이 예전은 뭘 받는 거예요? 선행사가 이 전체 뒤죠. 그쵸? 아침 먹은 후에 걸으러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에게 습관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죠.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어떤 것도 없대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오지 않았대요. 이것도 버시네요. 그죠? 이거는 나시 들어가 있죠. 환영 받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도 그의 집에 오지 않았다. 다 환영 받는 거죠. 그녀의 서비스는 더 가치가 있대요. 더욱더. 뭐보다? 바로 생각되어진 것보다 생각되어진 것보다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eloquence, 웅변이죠. 그의 웅변이나 유창함은 such as네요. 그죠? 좀처럼 다른 곳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것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쵸? 어디에서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자, 넘어가서 엑서사이즈 문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re is no act인데 괄호 묶어있겠죠. 컴마컴마는 이 트리비얼하게 되면 사소한인데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쵸? 복합관계 부사절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행동이 없대요. 자, but 여기 나시 들어가 있죠. It's a train of consequences죠. 그니까 연속적인, 그 행동에 연속되는 결과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란 없어요. 그쵸? There is no hair so small. 너무나 작은 머리카락도 없대요. 없듯이. 그쵸? 없듯이죠 이때는. 자, 이때 이 but도 나시 포함되어 있죠. 그 그림자를 던지지 않는. 그쵸? 너무나도 작은 머리카락도 없다는 거죠. 모든 얇은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다 뭐가 있다는 얘기,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고. 그쵸? 어떤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consequence 가 있는 거예요. 자, 이상한 규칙들 중에 하나인데, 바로 스파르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규칙 중 하나는 뭡니까? 바로 데이하죠. 즉, 그들이 간략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요. 뭐보다? 필요되어진 것보다. 쉽죠? 자, 넘어갑니다. 아, 스파르타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었다는 거네요. 그쵸? 자, 넘어가서 3번 보시면은. 자, 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되요. 단어들이. 그쵸? 그쵸? 실제로. There is a continual birth and death of words. 그니까 단어들의 지속적인 탄생과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as life marches on이니까, 어떤 삶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쵸? 행진하면서. 삶이 행진하면서. 언어 또한 그것과 함께. 즉, 삶과 함께 행진하는 거죠. 그쵸? 뭐 하면서? Taking. Taking in이죠. 새로운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뭐 할. 표현할. 새로운 개념을. 그니까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새로운 단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living behind는 버리는 거죠. 남기는 거죠. 뒤에. 그러한 단어들을 남기면서. 그쵸? 근데 그 단어들은 또 뭡니까? as belong to죠. 속한. 어디에? 사상과 사실들에. 근데 그 사상과 사실들은 뭐예요? have had their days죠. have once days는 뭐예요? have 다음에 once days 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뭐 때를 만나다 번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시대를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사상과 사실들에 속한 그러한 단어들을 뒤로 버리면서. 새로운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진행됨에 따라 언어 또한 그 인생과 함께 행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어떤 한 나라도 구성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선한 사람들로. 그리고 어떤 나라도 구성되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로. 모든 나라는 are made up of죠. 구성되어지는데. 사람들로 구성되어지죠. 뭘 가지고 있는? 같은 희망. 그리고 야망. 눈물. 그리고 책임. 때때로는 때때로 뭐 하면서? 고귀한 일을 하고. 때때로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there is not. 없는 거죠. 어떤 현대의 나라도 없어요. 자 이때 what은. not이 포함되어 있는 유사관계대명사죠. 가지지 않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has contribution에 기여하지 않는. 우리의 과학과 예술과 문학에 기여하지 않는 어떤 현대의 어떤 나라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오늘 6강을 찍었어요. 지금 오늘만. 어제도 한 6강 찍었는데. 제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좀 이사도 하고 바빠서 많이 못 찍어갖고. 좀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저는 잠자러 갈게요. 자 사람인데 홀로 남겨졌어요. 남자가 홀로 남겨졌을 때. 그렇죠. was not quite satisfied with you. 만족하지 못한대요. 매우. 뭐에? 역할에. 부분에. 그가 취했던. 어디에?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그가 취했던 역할에 매우 만족하지 못해요. 홀로 남겨졌을 때. 자 그는 말하는데. from impulse. 충동으로 말하죠. 뭐가 아니라. from judgment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으로 말을 했대요. 그리고. as is generally the case with man. 그 남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실이듯이. 이것도 지금. 유사관계 되면서.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근데 그 남자들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에게는 일반적이듯이. 그는. 이후에. head to죠. 인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데디아를. 즉. 그가. 임프로던트죠. 경솔했었다고. 경솔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인정해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정도 했고요. 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